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엘리나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목은 한국말 가나다랑 차음하고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외웠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항상 이거 읽고 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차음 하면 ㄱ,ㄴ,ㄷ,ㄹ,ㄷ,ㅂ, ㅂ, ㅈ, ㅉ, 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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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ㅊ, ㅑ, ㅽ, ㅊ, ㅑ, ㅣ, ㅓ, ㅑ 그거는 그냥 고딜죠 그 어머니나 그 아, 야, 어, 요, 이 이거 항상 옆에 그 오른쪽으로 그 자음 써야 되요 그 다음에 오 요 우유 이 항상 그 자음 밑에 써야 되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어떻게 빨리 그거 외워주면 이거 다 읽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음 어떻게 말해야지 어떻게 읽어 하는지 꼭 따라 해야 되요 왜냐면 그 발음이 잘 안되면 그 상대방이 한국 사람 대화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하고 그래서 이거 우리 항상 선생님들은 이거 외우라고 그 다음에 그 그 예쁘게 그 예쁘게 정확하게 발음 잘 읽어야 되요 그 모음하고 자음하고 같이 붙이면 어떻게 하면 그 이렇게 처럼 기역하고 아 같이 붙이면 가 야하고 기역 같이 붙이면 갸 그 다음에 니은 니은 하고 그리고 타 모음 같이 쓰면 나 야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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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ㄹ하고 다음음 같이 붙어주면 라 리아 로 리어 로 리어 루 루 루 루 리 그 다음에 미음하고 다음음 같이 붙어주면 마 미아 모 미어 모 미어 무 미 그 다음에 ㅂ 같이 다 모음 붙으면 바 뼈 포 뼈 호 뼈 푸 뼈 푸 피 그 다음에 ㅅ 사샤 서쇼 서쇼 수쇼 쓰 씹 그 다음에 이응하고 같이 모음 같이 붙으면 그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다음에 ㅈ 자 자 저 저 주 주 주 주 주 지 다음에 ㅈ 자 자 저 저 주 주 주 주 지 다음이 ㄱ 가 갸 거 겨 오 겨 구 규 크 기 다음이 ㅌ 다 야 도 뼈 도 주 주 주 지 ㅂ 하고 다 모음 같이 쓰면 바 뼈 포 뼈 호 뼈 푸 뼈 푸 피 다음이 마지막으로 ㅌ 하고 다 모음 같이 쓰면 하 야 호 요 후 유 후 후 후 후 희 오케이 이거 잘 읽고 잘 외우고 발음 정확하게 읽어 하면 이거 한국어 모음 잘 읽어 하면 앞으로는 그 어떻게 읽어 하는지 언어 구나 그 문장 구나 잘 읽어 할 거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 한 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